땡겨! 도저히 이렇게 해야해? 이건 뭐야? 액션! 오우! 카드가 나와있는... 오우! 카드가 나와있는... 오우! 카드가 나와... 정말 많아서... 오호! 뽀꺽! 왜 울당. 이러 gibt. 아가가! 그냥 뽑으면... 어 뽑아! 이제 뽑아! 액션! 액션! 아니! 뭐? 아! 왜? 동작 야 나보다 더 같아 나보다... 카드.. 카드 전기카드 가져왔어요? 그거 아직 그거 안 가져왔어요 하지만 없죠 아니 저 후배들은 네 이거 한 번 쟤도 분명히 다 당할 건데 그거는 다 당한 거든 알았어요 좀 이따 여러분 한 가게 할 때 우리 가게 2차 갈 때 가져올래 오케이 한 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다 당한 덜이 그치다 이게 모르고 다 당한 이게 머리 좋다고 그런 게 없어 된장 차고는 사이자 후배 가게 후배 어디서 한 번 드셔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엄청 열심히 잘하는 집이 여기 장어 맛있어 단양 최고의 장어 단양의 장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위를 다치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치고 있습니다 2개 밖에 없으니까 1, 2위를 다치고 있습니다 네 1, 2위 잘하면 1위가 될 수 있고 못하면 2위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님한테도 내가 그러면은 마술 배워 왔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한 번 테스트 한 번 해볼까요? 마술? 네 이따 해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마술을 어서 개미한테 개미한테 배워진 마술을 한 거야 네 나 신기하더라 근데 자 아 만약에 장어집 사장님인데 아 네네 아 형님이 뽑은 카드를 예쓰? 맞추면 내가 맞추면 없는 거고 형님이 뽑은 카드를 내가 못 맞추면 200만 원 정도를 형 가게에서 단양트리트리형을 쏘는 거예요 나노 핸드퀴 없네? 없죠 그럼 형은 카드만 뽑으면 알파이 오케이 예쓰 굿 내가 나보고 200만 원을 쏘라고? 예 다.. 아니 형님 이해했죠? 아니 근데 방송에 나는 안 나오고 있잖아 아니 옆으로 오세요 아니 잠깐만요 옆으로 잠깐 오세요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옆으로 옆으로 오세요 아니 조금만 아니 카메라에 안 나오잖아요 성진아 쓰면 지금 이거 명품 아니지? 3만 원짜리 아 씨 안 보여 앞에 제가 쓰면 거의 470만 원짜리 아니 아니 결론은 형이 뽑은 카드를 내가 맞추느냐 못 맞춘느냐 그 차이예요 자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땡기면 돼요 땡겨요 땡겨요 액션 왜 이렇게 해야 돼? 아 이게 안 보이는데 정기가 오래? 정기가 오는데 또 정기가 오는데 이게 진짜 헬리 없어 정기가 오는데 정기가 오는데 조금 약해 아 진짜 알아요? 정기가 오는데 아니 형이 땡겨봐 어떡해 한 번만 땡겨봐 아니 형이 한 번만 다시 하자 형이 땡겨봐 그거 했어? 그거 했어? 잠깐만 아니 그거 했어? 정기가 와 아버지 씨 하는데 형이 땡겨봐 야 이렇게 합격증이 와가지고 가볍네 형이 땡겨봐 아니 형이 한 번만 땡겨봐 아니 나 형이 한 번만 땡겨봐 아니 정기가 오는데 아 좀 잠깐만요 형이 한 번만 땡겨봐 형이 한 번만 땡겨봐 한번 갔네 이거 잠깐만 야 여기까지 써본 거야? 아 저거 잘라야되나요? 아 당뇨면이 형이 한 번만 땡겨봐 땡겨봐 아 땡겨봐 고장 아니 해보세요 땡겨봐 아 아니 이게 종이 형 와 이리 와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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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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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뭐지? 이게 아니 저거는 뭐지? 아 이게 뭐게 와! 이거 어떻게 참는 거예요?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형이야 아니 나 봐! 나 봐! 나 봐! 네 네가 해봐! 아니 이게 진짜 이거는 사람이 잠깐만 잠깐만 버텨수가 뽑고 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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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버텨어!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? 아니 아니 형이 한 번 방이 와서 손가락이 날라가 왜 그래? 아 뭐하지도 않은데 이게 안 멋있다 이게 간.. 이게 안 멋있다 아! 아! 잠깐만 나 봐 이게 간네 형이 한 번만 참아 한 번만 참아 아니 안 멋있다! 아! 한 번만 참아 아니 왜 이렇게 과연 아! 한 번만 참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물 마시고 와봐 아니 직접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니 다시 해봐 지금 잡을게 아니 아! 안 멋있다 안 와! 아니 물을 묻히고 와봐 아니 안 묻지도 않다고 아니 잠깐만요 이게 뭐가 아니 형이 한 번만 안 거야 아니 물을 묻히고 와봐 물을 묻혀? 형이 한 번만 참아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한 번만 녹화 아니 한 번만 물 묻었어 형 워터 오케이 한 번만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입세네 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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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물 모자란 거 원해 아니 나 다이씨가 뭐였잖아 이거 안 와 이거 안 와 와 근데 아까 왔어 예 이게 빵 오기 원해 야 이거 잘라야 돼 이거 진짜 너 잘라야 된다 이거 너 이게 맛이 낫다니까 어이 신발 1,268 terrorism 3,272 미키 예 광수 안 안 알 crime 전 이건 지금 진 test 나 강 당뇨 때문에 Different 원래 안 모르는 아니 아니 같다니까 아니 많이 참았어야 learns 해물 어떻게 버틴 거예요? 아 장어 집 창근이? 네. 야 이 새끼가 장어를 막 먹어서 그런 거야? 아니 오긴 왔는데 야 니가 전기병 장어? 좀 차 먹죠. 봐봐. 세지 않아? 솔직히 창근이가 몸이 요즘 안 좋아졌단 말이야. 내가 당뇨가 왔어요. 그래서 지금 당뇨가 오면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이 살이 싸워간단 말이지. 그러니까 감.. 야 너는 이제 끝났어 내가 볼 때. 야 나 몸 관리 좀 해. 나도 몸 관리 해야 되는데. 그럼 당근이 없는 건가요? 아니 넌 지금 살이 죽은 거라니까? 어? 아니 이.. 아니 말이 되냐고. 너도 잘 맞아. 이게 사람 경기가 오는데 아아! 안녕하세요. 미키랜턴 조카 야 야 야 야 야온이에요. 야 저 유튜브 어..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해 주세요. 야! 어..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현남겐시다